안녕하세요 나이지리아 최초의 애플랭지 발주 관련 진행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유텀 아프슈어는 2024년 1분기에 나이지리아의 첫 번째 애플랭지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 FID,을 경정 후 EPCC 계약까지 마무리할 것이라 회사의 수인 줄리어스론이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해지는 소식은 애플랭지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 FID, 이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인 줄리어스론은 2024년 2분기에 프로젝트를 건설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텀 프랭지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유텀은 애플랭지 프로젝트의 지분 78%를, 램피시는 20%를, 델타주 정부는 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텀 프랭지의 파트너사들은 애플랭지의 연간 생산 용량을 272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내 시장에 전용될 LPG는 45만 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수인 줄리어스론은 이전의 첫 번째 프랭지의 용량이 1.5MTP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회사는 나이지리아 그네에 두 번째 프랭지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는 프로젝트 용량의 주요 증가입니다 또한 회사의 CEO는 이번 용량 증가가 두 개의 프랭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하나의 프랭지 용량 증가를 의미하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프랑스의 택리프 에너지즈와 일본의 JGC가 완료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및 설계, 피드, 작업의 결과인 것입니다 유탐 아프슈어는 2022년 11월에 택리프 에너지즈가 JGC와 피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드 계약에 따라 택리프 에너지즈는 선체와 계류 시스템 설계를 JGC는 상부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그네의 석유광산 리스, 오멜, 백사에 위치한 요어, 필드에서 가스를 받거나 또는 오멜 백사의 기존 해양 플랫폼에서 가스를 받아 연간 120만 톤의 액화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나이지리아 최초의 애플랜그 프로젝트는 생산 일정이 2028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플랜즈 프로젝트는 설계부터 건조까지 5년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투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생산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EPCC를 체결할 테크닉 에너지 JGC는 중국 조선소에 하청을 주어 선체를 건조하고 상판, 타프 사이즈즈를 를 통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소인 코스코 해양과 중국 상선중공업 차이나 머천츠 헤비 인더스트리, 크마하이 이 나이지리아 해상에 투입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애플랜즈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경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전달드린 소식에 보면 삼성중공업은 유턴 플랭기에 대한 입찰에서 탈락한 것인지 선택과 집중으로 다른 플랭지를 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주를 포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시장에 나오는 애플랭지를 모두 건조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되는 애플랭지를 선택하여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플랭기 발주 시대에 큰 수혜를 받는 삼성중공업의 수주 전선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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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